하하 친구들 방락구만 여러분의 친구 당당맨이구만 아 오늘 당당맨이 친구들을 위해서 배트맨하고 슈퍼맨을 데리고 왔지 아 바쁜데 와 왔어 이게 왔어 인사해 친구들 보고 있다고 인사하라고 그렇지 떨지 말고 인사하라고 그렇지 아니 자지 말고 엎드리지 말고 인사를 하라고 인사를 얘네들이 어색해지고 그래요 왜 이렇게 심하게 그래요 아 깜짝이야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장난감 박사입니다 장난감 박사님 네네 아 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당달아당당당당당당당맨이라고 합니다 장들아장장장장장장장담박사입니다 하하 야 잘하시네 그 그러면은 장난감 박사님이시면 베트맨하고 슈퍼맨 잘하시겠네요 아 잘하죠 오 진짜요 그럼 뭐 오늘 뭐 이렇게 보여주실 게 있나 봐요 아 그치라도 그 배트맨 슈퍼맨 장난감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그럼 한번 다같이 볼까요? 둘, 셋!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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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려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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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커! 완전 커! 완전 신기해! 와 이거 뭐야? 이거 다 뭐예요? 그쵸? 신기하세요? 네! 와 이거 박사님 거예요 다? 어 그럼요! 와! 그럼요거든요. 형! 박사형! 아 우리 진하게 진해요! 아 진짜! 와! 이렇게 좋은 거를 어디서 이렇게 구했어요? 진짜! 저게 뭐지? 아하하하하하하 먼저 제가 장난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때 챙기시더라도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은 슈퍼맨, 배트맨 같아도요 일단 장난감의 태생 연도가 달라요. 지금 이게 챙기시려고 하는 장난감이 요즘 어른들이 좋아하는 액션 피규어고요. 아 요즘 어른들이고? 네! 12인치 액션 피규어예요. 아 12인치 액션 피규어! 네! 12인치 크기 액션 피규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네 네! 1970년대에서 80년대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죠? 아! 그때 나왔던 소프트 비닐 피규어! 아! 네! 아 확실히 오래된 거라 그렇죠! 옷도 다르고 생김새도 약간 다르네요. 맞습니다. 얘네들은 영화 버전의 그 피규어라면 이거는 만화 버전의 아! 만화 버전!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절도 움직이지 않고요. 아! 그리고 이제 뻣뻣해요. 플라스틱 그냥 덩어리? 여기 있는 것들이 봉제 인형인데 머리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네! 요거는 1980년대 아! 1980년대 한 30년 정도 되어있고요. 아! 30년! 아!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것도 수집가용인데 네 네! 18인치 크기의 액션 피규어고요. 아!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비싸죠. 아! 되게 비싸고 네! 그리고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아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할 거예요. 슈퍼맨이랑 배트맨이랑 싸우면 누가 이해요? 사실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싸우진 않아요. 왜요? 왜 싸워요? 원래 왜냐면 둘은 친구니까요. 아! 친구네요? 그럼요. 어릴 적에 그 티비에 있을 때 만화 중에 슈퍼특공대라고 있어요. 네네. 박사님 어릴 적에? 네네. 그때 슈퍼특공대라고 해서 배트맨하고 슈퍼맨하고 원더우먼하고 아퍼맨하고 같이 팀이 돼서 악당들하고 싸웠어요. 굳이 누가 이긴다고 한다면 네네. 일단 참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슈퍼맨은 외계인이에요. 어? 사람이 아니에요? 클립턴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에요. 아아 생김새만 사람의 생김새고요. 아 지구인이 아니라 그렇죠. 클립턴이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고요? 맞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한국 친구들이 당당하게 지낼 수 있게 당당별에서 몰래 급하해온 외계인.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서 레저판다. 그러면요 박사님 네. 배트맨도 외계인이겠네요? 배트맨은 외계인이 아니에요. 에? 그러면 지구인이에요. 아 배트맨은 사람이에요? 어 그럼요. 그럼 배트맨은 그 어디 살아요? 어 고담시라는 곳에 살아요. 고담시? 고담. 아 고담시. 서울시처럼 고담시. 그렇습니다. 상상 속의 도시에요. 아 아 그럼 상상 속의 도시니까 실제로는 없는 도시라는 거죠? 그렇죠. 가상의 도시. 아 가상의 도시. 만화하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에요. 아 그럼 그 가상의 도시 고담시라는 곳에서 맨날 그 악당들을 막 물리치는 거구나. 바바바바밤. 그렇죠. 바바바바밤. 그러면은 근데 왜 그렇게 굳이 가면을 왜 쓰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신분을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악당들에게 노출시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아 공감합니다. 저도 악당들에게 노출시키기 싫어가지고 가면을 항상 이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딱 가면 벗으면 원빈이랑 장동건 얼굴이 딱 나오거든요. 이거 잡아당겨 보세요. 이게 가면이에요. 아 가면이에요? 네 가면이에요. 아 아플 것 같아서? 네 아파요. 배치맨은 사람이에요. 네네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무술 훈련도 열심히 하고 확실히 근육이 달라요. 그럼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아 아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런 슬픈 이야기가 그렇죠. 근데 대신에 많은 유산을 돈을 물려받아서 회사도 물려받고 그 돈의 재력으로 배트윈도 만들고 배트보트 배트바이크 배트모빌 그런 것도 본인이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이지만 이런 기구의 힘을 빌어서 악당들하고 싸우죠. 오 이거 이거 배트맨이 직접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디자인은 1980년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따온 디자인이고요. 아 이게 배트윙이에요? 날라다니는 거? 배트윙이 그 당시 디자인은 이랬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탈 수 있는 무기들이라면 그 가지고 다니는 무기는 여기 보시면 오! 배트 권이거든요. 제가 뒤에 있어서 등만 보느라고 안 보였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로프가 발사가 돼서 건물과 건물을 넘어다니거나 그런 식으로 사실 배트맨은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방어만 하는데 배트맨이 사람이기 때문에 적들과의 싸움에서 몸을 피신을 할 때 이런 로프총을 발사해서 건물과 건물을 넘어다니요. 악당들이랑 싸우다가 맞습니다. 해치우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건물 빌딩 높은 곳에다가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발사해가지고 로프로 이렇게 잠시 도망을 가는 거네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유틸리티 베이트 안에 연막탄 같은 것도 숨겨놓고 연막탄이라는 건 이제 친구들이 알 수 연막탄이 뭐냐면 이렇게 작은 탁구공 같은 건데 바닥에 툭 떨어뜨리면 그게 깨지면서 연기가 확 나와요. 그럼 그 사이에 배트맨이 싹 숨죠. 그리고 더불어서 배트맨이 날개가 망토가 방탄 총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총알을 막을 수가 있고 이렇게 유사시에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 방염 화재를 또 화재의 어떤 화염을 막을 수가 있죠. 불 뜨거운 불 총알도 막아내고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무기들과 총알 막아내고 불도 막아내는 이런 장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슈퍼맨이 이길 수 있겠네요. 배트맨이 저 아까 얘기를 뭘 들으셨어요. 네? 뭘 들었다니요. 슈퍼맨은 외계인이에요. 아니 그래도 배트맨이 이렇게 무기가 많잖아요. 무기가 없어도 슈퍼맨은 맨몸으로 총알을 막고요. 어머.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요. 어머. 입에서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나오고 그러면 슈퍼맨이 더 세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근데 이긴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슈퍼맨이 더 세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능력이 있는 외계인이니까. 저도 이제 안경 턱 레이저 이렇게 무서워요. 슈퍼맨이랑 배트맨은 뭐 싸울 일은 없고 싸울 일은 없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슈퍼맨이 더 힘이 세다. 아. 외계인이기 때문에. 외계인이기 때문에. 단 배트맨은 머리가 똑똑한 직원이어서 돈도 많아서 무기를 많이 만난다면 혹시 또 배트맨이 이길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우리 박상냄의 기가 막힌 설명.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뭐. 진짜. 와. 저게 뭐냐고요. 아휴. 아휴. 잠시만요. 나중에 다른 선물을 드릴게요. 아휴. 됐어요. 그냥 부러워요. 이렇게. 장난감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 진짜 부럽다. 이거 뭐 어떻게. 또. 딴 데 뭐. 볼 수 있는 데 없어요?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요. 네. 이거에. 어. 10만 점을 볼 수 있어요. 만 배? 그렇죠. 아. 진짜 말도 안 돼. 거짓말이면 어떡할 거예요. 거짓말이면 제가 당당맨이에요. 아휴. 여기 눈 칠하셔야 돼요. 아휴. 아휴.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도 그 박물관에 놀러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초대권을 가지고 왔어요. 와. 와. 이렇게 또 초대권을.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30장 갖고 왔거든요. 우와.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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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들었죠? 아. 이렇게. 저처럼. 박물관에 가고 싶다. 이런 장난감들을 더 많이 구경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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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ically. 에 jung a lot take some authority 으퍼. et want are in a back em obviously but it can've 되게 많은 장난감을 볼 수 있는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그럼 인사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더 당당하게 안녕! 소개 먼저 감사합니다.